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원자력 방제타운이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울주 종합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들어섭니다. 원자력 방제타운 조성 사업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방제타운은 부지 확장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울주체육공원 인접지로 추진됩니다. 방제타운에는 방제지휘센터, 방사능 방제연구센터, 방제전문인력교육기관 등이 들어섭니다. 올해 1분기 울산공항 이용객이 전국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공항 이용객은 10만 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만 9,677명에 비해 8.6%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울산 김포 노선이 711편에서 548편으로 22.9% 줄어드는 등 운항 간편 영향으로 울산공항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구가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구는 울산공항으로 중구 면적의 약 40%가 고도 제한에 영향을 받아 아파트 등 건물의 높이를 제한받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각종 활동과 연구 용역을 지원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고도 제한 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모 사찰 주지, 6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9살 B양을 8차례 강제 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려인 A 씨가 여러 차례 가혹한 추행을 저질러 아동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입혔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